자 코멘인 이벤트는 계약 체중 매치로 펼쳐집니다. 유주상 선수와 구스타브 월리처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목표를 이어가야 하는 유주상 선수의 코멘인 이벤트 계약 체중 매치 1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역시 시작부터 굉장히 변칙적이죠. 중앙을 선점하고 압박을 건네주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가도 내리고. 날아가는 스키 공기요. 오른손과 왼손을 찔러봤던 유주상입니다. 가디도 잘 섞어줍니다. 그러네요. 들어갈랑 말랑 페인트 크게 반응합니다. 스피드 킥. 버츠를 크게 던지면서. 일단 절이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잘 버텨내고 있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빠져나옵니다. 유주상 선수가 위인 것 같습니다. 페인트 계속해서 크게 반응하고 있죠. 원 투 나이 카롭게. 유주상. 날카롭게. 공격 그래플링을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오케이. 원 투. 바깥쪽 로우킥. 자 바디쪽까지. 원 투. 굉장히 신중합니다. 정말 가까운 머리네요 지금. 베니킥.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위축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바닥으로. 오히려 유주상 선수가 그런 대로 가져가네요. 데리로 들어가는 유주상입니다. 사이드 보디션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교착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에 셋업 자체를 하지도 않고 중심을 바로 무너뜨리는 테이크다운. 물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왼손으로 찔러봤던 유주상. 발목 컨트롤. 하체번째로 조심해야죠. 자 왼쪽 다리.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엉켜 있습니다. 공단이 잠겨 있었던 유주상 선수의 왼쪽 다리였었는데 침착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백쪽. 자 시료초가 남아있는 사망. 정말 MMA다운 경기네요. 네. 빠르게 일어나면서 리킹. 까짓. 구스타보 월리처 선수에게 유주상이라는 선수에 대한 프로필이 넘어갔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프로 3전이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없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리를 잡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유주상 선수의 공격들이 50전이 넘는 이 구스타보 월리처 선수를 굉장히 많이 당황시켰던 1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스타보 월리처가 51경기를 지금까지 소화를 했고 모든 경기를 제외한다면요. 그리고 유주상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지금 딱 3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때는 유주상 선수가 마지막 1라운드입니다. 낮은 킥 공격 선택하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네요. 오른손 적중시키면서 빠르게 뒤쪽으로 데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유주상 무릎이 교차합니다. 다 가서면서 로우킹 죽어받고 있는 양 선수 굉장히 크게 휘두르고 있으면 돼 보이기도 하고요. 강력하게 킥으로 밀어내받은 유주상 터치 헌타 카프킥에 반응하는 걸 보여줬는지 몰라도 아이팩을 주고 오른손을 꺼내드렸던 유주상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어퍼 터치 헌타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리를 공략해버린 유주상 오른손 마리 오우 이걸 한번 허용했어요. 들어가다가 유주상 앞서 찍어줍니다. 오우 화이트 묵직한 한방을 보여주고 있는 월리처입니다. 화이트 그렇네요. 화이트 다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마비추 야 콤비네이션이 조금 더 분위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흐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유주상 선수 다리가 움직이지 않네요. 이미 하나하나 반응을 하기 시작한 월리처 선수고요. 오우 자 백조 올라탑니다 올라탑니다. 구스타브 월리처 꽤 높긴 해요. 시간도 없고 네 자 떨어뜨려 놓습니다. 유주상 그리고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마지막에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구스타브 월리처 선수였고 날카로운 타격과 묵직한 타격 뭐 거리 조절 타이밍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확실히 이 완성형 파이터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강렬하게 줬던 오늘의 유주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유주상 선수의 이런 타격들을 좀 허용하면서 데미지가 어 축적 될 수밖에 없었던 구스타브 월리처 선수였어요. 이렇게 뜨거웠던 코메이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유주상 선수의 승리입니다. 또 하나의 승리를 정립시키는 유주상입니다. 만장일치 판정 승리 승률 100%를 정립시키는 유주상 선수의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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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